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임산부 배려석 꼴보기 싫어 죽겠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 임산부로 추정되는 작성자 A씨는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있는 어르신들의 얼굴이 그대로 나온 사진 4장과 함께 내가 임산부 배지를 달고 앞에 서 있는 것을 분명히 봤는데도 희끗 보고 눈감아버리는 할머니들 뒤통수 때려주고 싶다며 임산부 배려석에 앉는 사람들에게 벌금형 제도라도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이 임신했어도 저렇게 할 건지 머리에 뭐가 든지 모르겠다고도 했습니다. 이를 본 누리꾼들은 저분은 배려를 안 한 것이고 당신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일 수 있다. 임산부 배려석은 말 그대로 강제성이 없는 배려석이다. 저분 연체도 있어 보이는데 오죽 힘들면 그럴까 등 어르신들의 얼굴을 그대로 공개해 저격한 글쓴이를 질타했습니다.